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떠신지요? 파타야에서 경험했던 짚라인이라는 거거든요? 레벨로 파이팅! 간다 간다! 너한테 살렸다! 선곡을 하시면 부모님께 바로 전지에서 대박! 여수에 좀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죠? 밤바다 저 밤바다를 어떻게 직성해서 그런가요? 첫 번째 성공하시면 여수 가티니스를 보여드리고 두 번 성공하시면 골기 세 번째 성공하시면 멸치 스토어 멸치 스토어 안 타봤자 한 번 더 일단은 시범을 보여 드릴 거거든요? 시범조가 있어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저렇게 확 밀어!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요? 이렇게 크로스트가 되나 봐 줄이 너도 잡아! 아닌데? 너도 잡아! 어우! ание의 정체 최저 팬인데요? 최저 팬인데요? 최저 팬인데요? 저의 최저 팬 시작 Service 더덜어 괜찮습니다 멋있었어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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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화이팅부터 전 탁할래요. 도전. 도전이에요? 아니요. 도전이에요? 아니요. 올라가면 당길 것 같아.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용감해졌다. 네, 여기서. 어, 막상 올라가니 잠깐만요. 출발합니다. 두 번째 도전. 두 번째 타는 침라인이다. 성공해야 되는데. 더 먹을래? 자기야, 들리는 중. 일단 처음에는 연습 게임은 것 같지. 한 번만 더. 수빈아? 어. 제 안까지 잘 쓰고 있어. 어땠어? 마음대로 방향이 잘 안 돼. 저거 뭐야? 밑에 쪽으로 좀 잡고 있어 줘. 알았어. 야, 우리 갓김치 타야 된다. 갓김치 타야 된다. 파이팅. 파이팅. 아, 떨려. 파이팅. 잘 받아. 파이팅. 엄마, 아빠. 하고 싶은 말 뭡니까, 지금? 아니, 잠깐만요, 갓김치. 갓김치 타는 게 이거지. 엄마, 아빠한테 제가 갓김치를 타줘야 되는. 잠깐만,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. 앉아 오시고. 잠시만요. 그렇죠, 갑니다. 할 말 없어요, 엄마한테. 엄마, 아빠가 갓김치 타 드릴게요. 준비하시고. 자, 갑니다. 준비됐습니다. 엑스코트 출발. 안 돼. 안 돼, 윗투가 가면 안 되는데. 윗투가 가면. 야, 안쪽석이야. 야! 야!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들어갔어. 잠깐만, 말도 안 돼. 야! 못 잡았어. 제가 방향을 안 바꿨어. 제가 방향을 안 바꿨어. 좀 아까웠어요. 네.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. 슬퍼. 바뀔 수 없어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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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야, 한 번 더 하자. 아, 그래. 너 왜 반대방향으로 바투를 바꿨어? 알았어. 왜 반대방향으로 바꿨어? 아, 알았어. 아, 알았어. 아, 알았어. 아, 알았어. 웃음이 안 되는거죠? 아, 이게 어떻게 감 잡으셨어요? 저기서 올 때는 방향이 안 틀어졌는데 여기서 갈 때는 방향이 계속 틀어질 것 같아서 아, 그래서 아, 안 돼! 안 돼, 이쪽으로 가면 안 돼? 이쪽으로 가면 안 돼. 이쪽으로 가면 안 돼?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롤리 방향전화를 네, 이쪽으로 틀어주면 왠 이쪽으로 가는 거죠? 반대방향으로. 저기 가면 출발하면 그게 다 까먹게 돼. 바통 꺼 밑으로 잡고 와줘. 너 방향 반대쪽으로 가지 마라. 나 이렇게 배웠어. 너 안 돌려야 될 거야. 간다, 간다, 간다. 발톱 붙여서 쓰고 가세요. 네. 톱 피시고 와.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, 간다. 안 돼. 돌지 마, 안 돼. 안 돼. 야. 야. 야, 잡아. 야, 잡아. 잡으라고. 야, 돌기. 박경채. 야, 잡아. 잡으라고. 야, 잡아. 잡으라고. 잡으라고. 야, 장 proprieta. 응. mod joints. 네. 들어가고 режим touch. 감사합니다.